어? 어? 와, 도마뱀이다! 도마뱀? 와, 센터케라, 돕새야! 그쪽인 거지? 설마... 타이뉴스어구나? 뭡니까?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뭐, 뭐야? 어? 야, 도마뱀! 저쪽이야! 힘내라, 홍유빈! 근데 시선은 왜 초신비야? 용차라, 빨리! 어쨌든, 이쪽으로 도망친 건 확실하니까...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. 대체 어디 숨은 거지, 펜타케라톱스? 야! 야! 그쪽이야! 용차라! 어, 좋았어! 찾았다! 셋! 둘! 하나! 가자! 잡을 수 있어, 진짜! 내가 간다! 놓칠 수 없지! 어, 뭐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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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내가 방해했나? 넌 대본 나... 너희에겐 미안하게 됐어. 그 타이니스어는 내가 가져갈 거거든. 조신비에... 술래잡기는 이제 그만할까? 나한테 맡겨! 나한테 맡겨! 우! 으으! 치즈광상 발사! 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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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재빙! 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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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펜타. 아주 잘했어, 대본은. 안녕, 펜타.